내가 뭐라고 갑자기 모이고 니들이 뭐라고 무조건 모이고 우리가 뭐라고 우리가 뭐라고 이 한 장이 뭐라고 사는 게 뭐라고 대단한 거라고 내 뷰가 뭐라고 기쁨이 된다고 이 맛이 뭐라고 이 맛에 산다고 이 한 장이 너무나 좋다고 와 왜 이렇게 잘 넘어가? 우리가 모였으니까 사는 게 뭐라고 대단한 거라고 내 뷰가 뭐라고 기쁨이 된다고 이 맛이 뭐라고 이 맛에 산다고 이 한 장이 너무나 좋다고 화이트!